눈을 뜰 때 눈썹뼈 아랫부분에 함몰이나 주름이 생기는 것을 꺼진 눈이라고 합니다. 눈썹 아래 두꺼운 피부가 접히게 되면서 눈을 뜰 때 눈이 무겁고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것이 꺼진 눈의 주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주로 노화나 체중 감소로 인해서 눈꺼풀 주변 지방조직이 감소하게 되고 눈을 뜰 때 눈꺼풀 전체가 딸려 들어가게 되면서 꺼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눈꺼풀 꺼짐의 정도나 피부 두께에 따라서 부족해진 조직을 필러나 지방을 이용해서 채워주는 수술이 있고 눈 뜨는 힘을 보강시켜주는 수술이 있습니다. 또 눈을 뜰 때 피부가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화지방이나 루프지방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이를 눈꺼풀 볼륨업 수술이라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